5, 6, 7, 8, 손! 헐 쉬지 않고 2시간이나 연습했네. 달라! 니네 그냥 이상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좀 달라 보인다? 오케이 그 짚은 부분들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어? 누구지? 에이핑크다! 얘들아 에이핑크! 에이핑크! 좀 더 신나게! 에이핑크! 엔어! 크게! 오케이!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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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는 그래도 자주 보긴 했는데 평가 때에도 심사했었습니다. 어땠나요? 메인보컬은? 저입니다. 메인보컬! 헐 대박! 김치, 너 메인보컬이야? 나의 전에도 보고 또 서브는? 서브 보컬은? 세준이가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뭐하래? 얼굴도 빨개졌다! 아니에요. 왜 넓어? 아니에요. 몇 살이에요? 네, 저 21살이에요. 21살? 병찬이 어깨 운동 많이 해야 되겠구나. 통곡. 푸션 몇 개예요? 저요? 푸션 몇 개예요? 한 번에 30개. 시작! 너네! 와! 파이팅! 파이팅! 넷! 다섯! 여섯! 여섯! 아홉! 진짜 잘한다. 스물세! 스물다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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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사섯! 스물다섯! 스물다섯! 와! 남자다. 와, 남자다. 아직 팀 이름은 없는 건가? 네. 이게 더해질지, 빼질지 이런 건 모르는 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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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가. 여기서 그런 무서운 얘기를! 친구가 더했을 수도 있잖아. 나도 다 정해졌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거라서. 빠진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. 원하는 그쪽으로 좀 더 가깝게 가는 거니까 좀 더 힘내고 힘들더라도 서로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니까 서로 으쌰으쌰 잘해서 잘 완성되길 바랄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야, 빨리 들어가. 야, 열어줘요. 빠악! 으아악! 빠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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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!